전기 기상캐스터 자, 달아! 반찬! 네, 우리 이제... 쟁반이 아니라... 철 아니야? 철 아니야, 철 아니야. 알루미늄 판입니다. 자, 오늘 알판 노래방! 알파노래방 뭐하나요? 자, 오늘 가장 강사는 추억의 노래입니다 추억의 노래 자, 오늘 방송된 게임이 주문이고요 내 가슴속에 사는 상담 그동안 갖고 계셨던 벌칙과 또 이제 베네피 상품들이 있죠 오늘 게임을 통해서 싹 입소차겠습니다 네? 아, 왜요? 아, 솔직히 너무 많아요 한번 리셋해야 돼요 지금 여기서 말 많은 사람들이 벌칙 많은 사람들이에요 오케이, 민주주의로 가죠, 그러면 과만수로 가시죠? 제가 제일 많은데요, 가만히 있었습니다 아, 예 자기는 리셋을 원한다, 손 조언 나, 나 들어줄게 자 아, 아차선 친구들이랑 갔다 왔는데, 며칠 전에 아, 그럼 제가 그러면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야, 소원 들어주기 솔직히 너도 벌칙 도는 건이야 저요, 뭐 아, 4대4이네요 오케이 민주주의가 승리했습니다 아, 그래도 정국이가 살려줬다 과자 리셋을 하고 오늘 개인전의 꼴찌가 여러분 6명이 시키는 이 중에 벌칙 하나를 한다 야, 롯데타워 위에서 퍼미션 투 댄스 한 번 쳐볼래? 사실 아차선 그림은 한 번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타워 건너기를 하는 게 아, 타워 건너기 정도가 아니라 그... 옥상에 거기 청소하는 거 체험하는 거 아니, 뭐 어떤데? 뭐 다리 건너요? 무서워? 아니, 일단 엄청 높잖아요, 거기에 나 검색, 검색 한 번 해볼게요 나 검색 한 번 해볼게요, 롯데타워번 오, 야, 이거, 야, 이거 좀 무섭겠네 마니아잖아요, 봐라볼래 야, 이게 한계가 아니었어? 야, 541m라는데? 타워 건너기 가시죠? 네? 한 명, 한 명 가, 한 명 아니, 혼자 가면 외로워, 한 명 데리고 가시죠 오케이, 꼴찌가 한 명 데리고 붙잡고 하나, 한 명 데리고 가기 와, 잠깐만 잠깐만, 데리고 가기는 좀... 아니, 꼴찌가 한 명 데리고 가기 하자 데리고 가기 대박인데? 되게 재밌지 동심 노래 맞추기 게임으로 동심 노래 맞추기 자, 다들 귀 열 준비하세요 동심 노래 맞추기 머리 붙잡고 맞추기 제목 맞추기 제목 맞추기 오케이, 동생 동생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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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연습 문제 하시죠 연습 게임 형 오케이, 연습 게임 오케이, 오케이, 연습 게임 몸 풀기, 몸 풀기 야, 이거 우리 맞춘 걸로 하자 처음, 처음 하는 이건 국룰이에요 오케이, 그러면 연습 게임으로 가시죠 예, 신을 보여준 거니까 바로 태세전환, 우디를 바로 갑니다 오케이, 연습 게임 이런 말 하기 좀... 진짜 아니야 형, 이런 말 안 하면 돼요 이런 말 하기 좀 그래도 이런 말 안 하면 돼요 이런 말 하지 마 이런 말 안 하면 돼요 오케이, 다음 슈가! 천국, 천국, 천국 뭐야, 이게? 피카츄 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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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가 피카츄? 피카츄? 정말? 와, 맞다 포켓몬스터 피카츄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이게 어떻게 포켓몬스터야? 삐 이게 뭐야? 뭔데? 포켓몬스터 나 처음 들어 자, 이제 시작이 자, 이제 시작이다 자, 이제 시작이다 내 꿈을 결 rese Town 난이도 진짜 낮다 일단 디지몬! 포켓몬부터 갖고 시작하네요 오케이, 다음 코난이다 체키, 체키, 체크, 체크, 활동 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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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크 체크 나라라 슈퍼 Wallace 맞아, 맞아, 맞아 이거 연습 게임 아니에요? 오케이, 이야기 야, 너 지금 꼴까 만약에 징이 하면 동영권을 차곡차곡 쌓고 있어 지금 멤버한테 잘 보여야 돼 슈퍼보드! 맞아, 맞아, 맞아. 이거 연습 게임 아니에요? 오케이. 오케이, 야. 너 지금 꼴찌, 만약에 진영이 하면 동영권을 차곡차곡 쌓고 있어, 지금. 다 멤버한테 잘 보여야 돼. 형아, 나이 미치고 할 때가 안 와. 야, 너 건강해 보인다. 야, 너 되게 귀엽다. 진짜 오랜만에 안 하고 나와서 나 진짜 꼴딱 들었는데. 근데 나 전곡 해놓고 선우광인가? 이러고 있었는데. 자, 가시죠, 가시죠. 이게 뭐야? 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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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 영심이! 랩! 랩! 피고왕 총키! 랩! 제이홉, 제이홉! 아닌데, 아닌데, 아닌데. 조금만 더 듣는 거 어때요? 뭐, 뭐, 달려라 하니? 나 달려라 하니 하려니. 조금만 들어보시겠어요? 네, 조금만 들어볼래요. 뭐지? 뭐야? 뭐야? 비! 진! 아, 이거 뭐야? 이거 뭐, 이름이 기억 안 난다, 내가. 나도 모르겠어. 나 모르겠어. 옛날 옛적에? 나 끝에 두 글자가 알아. 나, 나, 나. 나 옛날 옛적에? 진! 진! 호랑이 옛날 옛적에? 아니야. 나도 안다니까, 이거. 여섯 글자일 거야, 아마. 백지로서 묻어서. 뭔 옛날 옛적에? 뭐였지? 뭐였지? 키키인데, 뭔 키키이야? 그거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차차냐? 말해. 아주 옛날 옛적에. 아니, 그런 건 아니야. 진! 비! 먼 옛날 옛적에. 자, 조금만 더 들어봅시다. 네, 이거 더 들어봅시다. 아, 나 이거 전혀 몰라. 오, 스크러워. 라이크. 뭔데? 아니, 이거 빗자루 타고 다니는 애라니까? 아니라고. 배추도사, 무도사. 아, 그냥 배추도사. 그건 다른 거구나. 옛날 옛적에 뭐야? 옛날 옛적에. 옛날 옛적에인데, 누구누구의 옛날 옛적에. 어, 그거 안 나와 있는데? 그 노래 가사에 나와요? 머털도사의 옛날 옛적에. 핑키 펑크의 옛날 옛적에. 슈가, 우리의 옛날 옛적에. 아니, 누구누구라니까? 누구누구라니까? 이. 이. 비. 지은. 아름. 깨비 깨비. 아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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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비까비의 옛날 옛적에. 은비까비. 비자 돌림. 비자 돌림. 은비까비. 아, 진짜? 나 어떻게 생각하지? 진짜, 나 모르겠다. 레전드. 배추도사. 와, 진짜 은비까비. 와, 형 진짜 멋있었다. 은비까비. 뭔데? 몰라, 이게. 이거 메이플 아니야? 휴가! 꼬마 자랑 자붕붕. 네. 아니에요, 그 노래 아니었어. 꼬마 도깨비 아니야? 네. 왜 이렇게 다 친구라 하는 거예요? 근데 내 친구가 아니었어. 귀여운 내 친구가 왜 이렇게 많아? 저 때는 다 귀엽고 내 친구야. 그냥. 정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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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국. 정국, 정국, 정국. 변호성 커비? 아니, 커비야. 아니, 커비야. 아니, 커비야. 슈가. 코비의 레몬. 코비의 레몬. 잠깐만. 코비, 코비? 아니, 코비 아니야. 코비야, 코비. 코비. 정국, 정국. 코비야, 코비. 정국. 내 친구, 코비? 귀여운 코비? 친구가 아닐 수도 있어요. 네. 그러면 내 사랑. 내 사랑? 네. 주민! 내 동생, 코비. 네. 구슬동자. 구슬동자. 갑자기. 나의 귀여운 코비? 응, 아냐, 코비. 내 친구, 꼬마 도깨비. 정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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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국. 어? 안 해. 정국, 꼬마 도깨비? 네. 코비, 꼬비. 안 해. 코비랑 들리냐? 꼬마 도깨비, 꼬비. 땡. 아, 비. 비. 도깨비, 꼬비. 땡. 안 해. 꼬비, 꼬비. 정답. 아, 이거 하려고 했는데. 꼬비, 꼬비. 뭐야, 근데 저게? 꼬비, 꼬비가 뭐야? 뭔 내용이야? 재능이 없나 보다. 파란색 머리야, 도깨비. 어? 알았다. 꼬마 도깨비의 줄임말이네, 꼬비. 꼬마 도깨비. 아니, 저게 무슨 애니메이션이야? 난 모르겠네. 꼬마 도깨비가 나오나 오지, 뭐. 아, 진짜 잘한다. 나 이거 알아. 아, 제구나. 만화 이름이 꼬비, 꼬비라고. 내가 너무 어려서 이건 솔직히 어렵다. 와, 저거 볼 때 TV 이렇게 두꺼운 걸로 봤잖아요, 알아요? 그 전원 누르면 피용 하고 켜지는 거. 그 TV로 알아, 알아? 완전 두꺼운 걸로. 어릴 때 비디오방에서 비디오 빌려서 봤던 것 같은데. 나도 막 기억이 나지는 않아. 꼬비, 꼬비. 유선 TV 나올 때 유선 TV. 신나, 일단. 뭔데? 어? 진! 축구왕 슛돌이. 아니야, 아니야. 축구왕 슛돌이. 아니야, 아니야. 뭐더라? 어? 뭐지? 뒷. 뒷. 좀 더 듣고 싶은데, 뭐지? 김태 형 집중할 때 나오는 저 표정. 강철. 네. 아, 일단은 나 이거 알아요. 잠시만, 나 이거 알아요. 나 이거 알아요. 나 그거 알 때 얘기해, 확실히. 아, 나와. 뒷. 개구리 소년. 개구리 소년. 바바바바. 태양이 눈부시는 지구는 하나. 지! 애가 눈부신다고? 정국영록원 골드런. 아니야. 골드런 노래 아니야. 지구 수비대. 슈가. 네. 태양 연구사 선가드. 네. 알죠. 아, 이 노래 진짜 오랜만에 듣는데, 이게 뭐지, 이거? 우리가 지킨다. 지구 특공대. 정국. 지구 특공대. 뭐야, 이게? 지구 특공대야? 아, 뭐였지? 아, 이거 영상 한번 보여주시면 안 돼요. 지구 특공대였네. 아, 캡틴 플레이닝. 아, 캡틴 플레이닝. 이게 뭐야? 다섯 가지 입을 하나로. 캡틴 플레이닝. 아, 저게 뭐야? 나 진짜 몰라. 진짜. 너무. 물, 마음. 진짜 너무 초면이다, 진짜. 진짜. 바람, 물, 마음. 진짜. 이거 반지 껴야 돼요. 진짜. 캡틴 플레이닝. 이거 해야 되겠네, 그럼? 그럼 이렇게 하면 강 물을 촤아악. 진짜 몰라. 대피 플레이닝에서 몰라요? 재밌다. 못 맞혀? 제가 즐겨보단 말하기는. 아, 그러니까 말 때는 안 맞혀. 캡틴 플레이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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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캡틴 플레이닝 puff呪한 명예ens이 많아. 캡틴 플레이닝 WASN'T DE IMPANT. 캡틴 플레이닝? 귀ate닝 플레이머닝. 캡틴마한 명예ens이organ. 들이그 know- 캡틴 플레이닝. 캡틴 플레이닝. 캡틴 플레이닝. 도대클만의 능력을 도대클만 맞네! 도대클만이 제목이 아니니까 도대클만이 제목이 아니니까 탐곡 지지는데? 누가 나한테 도대클만이 뭔데? 도대클만이 뭔데? 마지막에 노래를 제목으로 나온다고 시가탐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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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맞아 아 이게 도대클만이 뭐야? 뭔데? 다른 건 모르겠고 첫 번째 그 소절의 가사가 도대클만이에요, 도대클만이에요 그래 맞잖아 아니 내가 도대클만이라고 했다고 형 귀가 어떻게 됐어요? 도대클만이라고 했잖아 이러면서 뭘 하는 거야 형 귀가 어떻게 됐어요? 라고 내가 말했냐? 아 그래? 야 못 맞힌 사람 있어? 나 하나 맞혔다 나도 못 맞혔는데 나도 하나 맞혔다 아니 오늘 딱 롯데 타고 내가 갈 것 같아 딱 봐도 신고! 아주 먼 옛날 우리가 일탈지 위립고 용감한 정의의 용사 정공? 몰라 정의의 용사요 정의의 용사할 리가 없어 제목이 정의의 용사일 리는 없지 와 아는데 나도 한 번씩 들어본 멜로디긴 해 제목을 다 모르겠어 이거 어떻게 알아요? 진짜 너무한다 야 우리도 야 우리도 몰랐을 때 말이라도 하지 나는 아빠한테 했었다 아빠한테도 없었다 하하하하 전설의 용사 태양의 기사 피코 정공! 태양의 기사 피코? 응 정답 야 너 근데 이 말 안 봤지? 안 봤지 아니 이게 뭔데 그 칼 들고 싸운 거 그거 아니에요? 나 어떻게 다 하냐 나 이거 몰라 나 이거 몰라 저게 뭔데 누구세요? 저거 몰라요? 아 저거 돼! 아 돼구나 이거 안 봤어요? 나 몰라 야 피코야 오랜만이다 저거 하면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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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겨 이거 아니 막 낯설지는 않아 나 되게 낯선대 모르겠어 아니 그니까 제가 웬만하면 칼든 건 다 기억해요 왜냐하면 제가 검토를 했잖아요 칼든 건 다 기억해요 정말로 오케이 좋아 뒤에가 진짜다 정공 정공 뭔데? 아 진짜? 아 축광 숙돌이 아 맞다 축광 숙돌이야 이거 정답 아휴 좀 하네 아 아니 축광 숙돌이가 공룡들하고 축구하는 그거냐? 아니야 그냥 그 쥬라기 쥬라기 월드컵 그거는 쥬라기 월드컵 그거는 쥬라기 월드컵 아 다들 공룡 둘리 아 맞아 아 와 진짜 다들 뭐 요리 보고네 요리 보고 내가 저걸 샘플로 쓸까 생각했어 앞에 아 그래 가지고 말고 있어 진짜 그래 가지고 말고 있는 거야 아니 최소한 요리 보고까진 나와야 맞춰야 되는 거 아니야? 만화를 다 하는데 한 문짜도 못 맞췄어 아 그래? 어떻게 된 거야? 플레이 주가 어 잠깐만 이건 드라마잖아요 잠깐 야인시대 아니야 야인시대 아니야 잠깐 잠깐 형 마지막 승부 아니야? 마지막 승부 아니야? 응 마지막 승부 아니야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너무 유명하네 장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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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램덩크? 그래 슬램덩크 형 왜? 우리 슬램덩크를 모르면 안 되지 형 형이 제일 좋아하는 건데 왜 그거를 마지막 승부 이러고 있다 나는 애니로 안 봤어 내 옷을 가늠어 너에게 가고 있어 제발 승부할 진짜 마지막 승부 이러고 있다 진짜 아유 참 와 진짜 저 슬램덩크 엔딩 노래는 맨날 듣는데 진짜 너와 함께라면 슬램덩크 아유 뭐지 미숙한 일단 표곡 자체가 슈가 슈가 아니 형 좀 그만해요 눈 칠 거 가만히 있어야지 눈 칠 거 가만히 있어야지 이 형 만화 깨봤네 우리 세 명 때문에 아니 자기 모른다면서 은근히 다 알아 이 형을 항상 모른다면서 지가 점수 제일 높아 그랑조 비 아 비 아 네 비공황 총키 슈가 그랑조 아 그거 그랑조였어? 그랑조 이거였어? 그랑조였어? 그랑조 이건 맞아 그랑조 이건 맞아 그랑조 이건 맞아 그냥 부터 이거 잘한다 물건 달라는 줄 알았지 아 나 만화 진짜 안 봤나 보다 아 근데 그랑조도 칼 드니까 또 알아 언제 맞출까 나 이렇게 일어서 있는데 비 비 비 카드 컵차 체리 정답 와 이거 당연히 알지 캐치유 캐치유 캐치미 캐치미 이제 숨바꼭질은 그만 이건 그거라고 벚꽃이 있으면은 아 이거 명곡이잖아 아 이거 명곡이잖아 전하고 싶은데 아 이 노래구나 나 이 노래 몰라 몰라? 노래만 알아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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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앉으라고 앉으라고 그럼 이제 호랑이가 아 이거 알지 이거 알지 아 이거 나오자마자 노래만 알겠어 아 지금 나하고 호미홍만 맞춘 거야? 고마워 정답 용기의 증표 파워 레인저 알지 알지 정답 파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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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인저 파워 레인저 작다 와 맞다 파워 레인저다 파워 레인저라고 했어 방금 파워 레인저라고 했어 나는 파워 레인저랑 백터맨 중에서 헷갈렸어 백터맨 이글 백터맨 벵걸 백터맨 벵걸 우리가 가다 알어 알면 좀 맞춰봐 이 슈트한데 아 그니까 아 그거잖아 그거 그거네 진사오비 꾸러기 수비대 아 꾸러기 수비대 야 이 아니 이걸로 이걸로 다 외우는 거 아니야? 정립이 진사오비 아 이 마래구나 나 몰라 야 지민아 네? 너도 좀 너를 수비해봐 왜 뭐 맞추냐 이렇게 수비를 못해 아니 만화 다 하는데 제목을 하나도 몰라 와 꾸러기 수비대를 기억을 못하다니 진짜 충격적이다 뭐야 뭐야 스포츠 말한 거 같은데 주라기 월드컵 이기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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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라기 월드컵 정답 와 진짜 딱 봐도 축구 같지 않냐 난 달려라 한인 줄 알았는데 나도 자꾸 뛰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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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길래 이거 완전 축구인데 이거 쌈바는데 완전 따 따 따 따 따 따 이거 그거잖아요 구조요청 주라기 월드컵이 뭐야 공룡이랑 축구하는 거 있어 공룡이랑 축구하는 거 있어 공룡이랑 축구하는 거 그런 기괴한 발상을 누가 한 거야 공룡이랑 축구하는 거 지민아 골드론 아닌가 골드론 야 야 야 야 그거 철도 소리 붙어놔 지민아 아닌가 뭐지 지구 용사 골드론 지민아 지민아 황금 용사 골드론 지민아 다 좀 듣자 황금 로봇 골드론 골드론은 그냥 골드론이었어 아닌가 보다 참 지민아 진 진 진 잠깐 끝이 없는 바 슈가 슈가 통키 무슨 통키지 피고왕 통키 진 슈가 피고왕 통키 진 피고왕 통키 그래 너 한번 맞춰라 형 저는 피고왕 통키 나 그냥 통키 그냥 줘요 불쌍하니까 지민아 그니까 그럼 제가 할게 피고왕 통키 아니, 비광통키 아니지, RM, 비광통키 진영이 맞았잖아, 진영이 진영 씨, 점수 1점 비광통키 노래가 저런 거였어? 나도 모르겠다 골드론인 줄 알았어, 처음에 그게 맞나요? 이건 또 뭐야? 비교적, 20m 후반 같은데, 이거는 우리는 달려간다, 이상한 나라로 정곡, 정곡? 이상한 나라, 앨리스? 나도 그거 하고 싶었어 앨리스가 아닌가 보네 이상한 나라의 솜사탕? 자, 이런 거 도전해 볼 만하거든요 그렇죠, 자, 이제 가야 될 일이 많이 노래 틀어주세요 노래 틀어주세요 어른들은 모르는 가차 온 세계 날 새고 용감한 고기력 있다 고기력 있다 정곡, 정곡 불이? 이상한 나라의 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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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비? 포? 포? 진? 진? 푸? 비? 이상한 나라의 푸? 정곡은? 지민? R&M 이상한 나라의 포 R&M 맞아 이상한 나라의 풀 형 형 제욱 형 뭐 할 거야? 포 해봐요 포 포? 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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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한 나라의 포 아 잠시만 포 아니야? 포? 이상한 나라의 폴 잠시만 폴이라고? 폴이 아니고 폴이야? 아 이상한 나라의 폴이 뭐야? 나 진짜 처음에 난다 폴! 우와 한 장면이 된다 이거는 솔직히 말해서 명탐용 코난도 안 나오고 이거는 키값도 안 도라에몽도 안 나왔어요 알겠어 알겠어 한 문제 남아서 난 중요해 조용히 우와 이 씬스 봐라 시골 시장에서 들을 뻔한 노래다 아! 아 이거는 진짜 마차라 근데 부부인이야 자 신경이 가라 아기 자동차 꼬마 자동차 붕붕이 아니야? 내가 알기로 심지어 옛날에 현대 자동차를 불러라고 했던 거 아니야? 꼬마 자동차 붕붕 정답 아 좋아 나도 나도 좋아 형이 가르쳐 야 그래 하나씩은 맞춰야 돼 감사합니다 여러분 자 이제 가시죠 오케이 아 예전에 이거 유재석 선배님이랑 이제 이효리 선배님 이제 태민이 있나 안 했잖아 비싸지? 내가 아는 노래 나왔으면 좋겠다 아 이 노래 뭐야? 뭐였지? 좋아 엑소 뭐야? 아 미 아 미 이런눈에 이제와 헤어진 자리 나는 잘 믿었을 때 이제와 헤어진 자리 죽은 그룹은 어떡하고 보고 싶어 눈물이 나면 정말 난 어떡해 아니 넌 울어야 믿을 수 없어 나를 고발할 사랑의 뜻은 모든 없던 다른 여자 생긴 거라도 혼자 있고 싶어 사랑해 언제까지 기다릴 수 있을 거야 우리를 사랑을 위해 우리끼리 뭐 하는 이유가 더군다보는 사랑이라면 더 출렁할 수 있는 일까지 살 수 있을 거야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아우 이거는 뭐 이게 뭐였지? 금전고무신 저예요? 정국이에요? 네 너 왜 금전고무신 밖에 안 하냐? 이제는 지나 버린 꿈 같은 이야기 미워도 했고 사랑도 했고 원망도 했지만 워워워워 꿈 같은 이야기 꿈 같은 이야기 금전고무신 아니 왜 나만 길어? 금전고무신 금전고무신 이 노래는 다 알잖아 네 다행이다 한국이라 나 나 앞에 노래는 좋지 근데 가사 보고 아는 게 아니죠? 아니 어떻게 아냐? 근데 전 노래도 되게 유명한 노래잖아요 다른 여자 생긴 거라면 시작 싸비 뒤에 생각나는 사람 정 뒤에는 솔직히 일단은 저는 뒤에 솔직히 일단은 가사가 전혀 안 들려 뭐라는지 와 자리 뽑아야 돼? 와 내 자리 진짜 와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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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라리 여기나 여기를 갔습니다 야 이 자리가 대박이야 이 자리도 미쳤어요 나 롯데 타고 가야겠다 뭐 형 저도 뭐 장담 못 하겠네요 형님 같이 가죠 자 갑시다 언능언능 말하기 전에 언능언능 해버리죠 야 여러분들 운명입니다 운명이에요 아니 1번 걸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계속 맞을 거 아니야 아닌가? 내 것도 하나는 갖다 주라 1번이 좋지 않아 1번이 안 좋아 자 1, 2, 3 와 1번 와 1번 슈가 형이네 와 1번 슈가 형이네 와 1번 슈가 형이네 레전드 야 근데 자리 바꾸고 있을 거 아니야 자 오케이 자 알았어 잠시만 일단 일단 가사를 모르는데 일단 내 자리가 꿀이긴 하거든 경국이 자리 꿀이던데 검정 고무신 아니 근데 일단 네가 사는 널 얼마나 사랑했는데 이럴 수는 없어요 널 얼마나 사랑했는데 널 얼마나 사랑했는데 이럴 수는 없어 맞죠? 오케이 일단 해봅시다 모르겠다 일단 해보자 근데 나 첫 노래는 아예 몰라 일단은 부딪혀 보자 자 1, 2, 3 도전 아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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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가 너무 높은데 아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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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키가 중요해 지금 불러야지 소리가 잘지다 자 갑시다 형 왜 왔어요? 아니 왜 웃겠냐 지금 들렸는데 네가 들리면 넘어가지 않잖아 아 이래서 1번이 안 좋구나 자 힌트 하나 쓰실 거예요? 네 쓸게요 오케이 자 힌트 하나 쓰실 거예요 들려주세요 자 갈까요? 자 갈게요 자 다시 하나 둘 셋 도전 지금 즐길 수가 없어 정말 나를 사랑했다고 나 없이는 못 살겠다고 하늘처럼 믿었었는데 이제와 헤어지자니 나 혼자서 어떡하라고 오우 야 이거 쎈데? 야 이거 아파 보인데? 아 이거 괜찮아? 야 이거 쎈데? 되게 괜찮은데 뭐라 해야 될지 쟁반이 되게 싸가지가 없다 해야 되나 하하하하 아 근데 형 맞힐 줄 몰랐네 와 나 나 그래서 되게 긴장 풀고 있었는데 아 들을게요 아 근데 나 혼자서가 아니야? 네 너는 사랑 어떡하라고 너는 어떡하라고 너는 어떡하라고 너는 어떡하라고 여기까지야 제 파트예요? 아 그래요? 그렇지 너 없이는 어떡하라고 추억들은 어떡하라고 쉽네 야 다 됐습니다 별거 아니네 내가 가서 다 외웠어 야 근데 휴가님 왜 왔어? 아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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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나를 사랑했다고 나 없이는 못 살겠다고 하늘처럼 믿었었는데 이제와 헤어지자니 아음을 모르겠어 너 없이 난 어떡하라고 아 나 없이인가? 너 없이 난 아니야? 너 없이 난 아닌가 보다 너 없이 난 어떡하라고 너 없이 난 아니야 근데 나 없이 넌 아니지 너 없이는 아니지 아 근데 없이가 아니었는데 내가 듣기로는 남은 사람 남은 사람 어떡하라고 아 남은 사람 어떡하라고 아 남은 사람 어떡하라고 그래 내가 그게 아닌 것 같다 했잖아요 자 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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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나를 사랑했다고 나 없이는 못 살겠다고 하늘처럼 믿었었는데 이제와 헤어지자니 남은 사람 어떡하라고 추억들은 어떡하라고 보고 싶어 눈물이 나면 정말 난 어떡해 이건 정말 꿈일까 이건 정말 꿈일까 되게 아른 척 하더니 아까 건동공실이랑 지금 뒤섞였어 지금 나 다 외웠어 나 단체만 빼고 다 다시 할게요 보고싶어 눈물이 나면 보고싶어 눈물이 나면 정말 난 어떡해 정말 난 어떡해 아니 이건 꿈일 거야 믿을 수 없어 얼마나 너를 사랑하는데 믿어 아 아 뭐야 너 저 힌트 쓸게요 네 힌트 6번 네 힌트 6번 저는 이제 힌트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네 네 내가 죽일 거라면 네 이 이 너무 어려운 노래 네 네 네 네 언제까지 기다려 있을까요 우리 사랑을 위해 지금 그 앞의 문제야 지금 단체 단체 야 얘들아 근데 단체 아니야 단체 아예 모르죠 단체는 뭔데 난 근데 여기까지 가도 성공이야 그럼 일단 해보자 렛츠기릿 정말 나를 사랑했다고 나 없이를 못살겠다고 하늘처럼 믿었었는데 이제와 헤어지자니 남은 사랑 어떡하라고 추억들은 어떡하라고 보고싶어 눈물이 나면 정말은 어떻게 해 아니 넌 꿈일 거야 믿을 수 없어 널 얼마나 사랑했는데 이럴 순 없어 다른 여자 생긴 거라고 다른 여자 생긴 거라고 나를 정말 사랑 잠시만 다른 여자 생긴 거라고 긴장 긴장하면 안 되네 긴장하네 다른 여자 생긴 거라고 긴장하네 뭐 했냐 맞고 나니까 닦아 먹었는데요 다른 여자 생긴 거라고 잠깐만 처음에 뭐냐 다른 여자 생긴 거라면 혼자 있고 싶어서라면 언제까지 우리 사랑을 위해 기다릴 수 있을 거야 혼자 있고 싶었더라면 싶었더라면 언제까지 언제까지 기다릴 수 있을 거야 우리 사랑을 위해 이거 같아 몰라 해볼게 자 도전 자 도전 갑니다 흔한 아니면 꿈일 거야 믿을 수 없어 내가 얼마나 사랑했는데 이럴 순 없어 다른 여자 생긴 거라면 혼자 있고 싶어서라면 언제까지 우리 사랑을 위해 우리 사랑을 위해 기다릴 수 있을 거야 기다릴 수 있을 거야 우리 사랑을 위해 언제까지 뭐라고? 기다릴 수 있을 거야 있을 거야 언제까지 기다릴 수 있을 거야 우리 사랑을 위해 그냥 거꾸로야, 문장이 우리 사랑을 위해가 뒤에 가야 돼 형, 근데 형 호석이가 내가 분명히 얘기하는데 형 꼴등하더라도 우리 진짜 열심히 도와주고 있다 오케이, 진짜 사랑한다 형 이거 연인한테 얘기하듯이 꼴등할 것 같으니까 언제까지 기다릴 수 있을 뭐라고? 언제까지 기다릴 수 있을 거야 사실 7번이 꼴등 되기도 어려워요 사실 아니잖아 언제까지 기다릴 수 있을 거야 우리 사랑을 위해 오케이 미안해, 얘들아 끝내자 어두운, 믿음 알갓 미친 희생 희생 나 아 다른 여자 생긴 거라면 아 혼자 있고 싶었어라면 투 뱀 언제까지 기다릴 수 있을 거야 우리 사랑을 위해 아, 서른 서른 다 가려다 검다리 사바라 샤바바라 몰라요, 여기 검정고무신 닦아붓다 그려간다 아, 제발 앞에서 출발해 나 검정고무신을 모르겠는데? 바로 넣어! 십다, 십다! 이내! 하을아버지, 할머니, 어렸을 적에 렛츠고! 신으셨던 추억의 검정고무신 검정고무신 할아버지 이거 모르는다 할머니가 앉아, 앉아 어디 도망가노? 어디 도망가노? 하나, 둘, 셋, 도망가노! 힌트 한 번 쓸까요? 이제 걸렸다 잠깐만, 내가 안 뽑는 게 맞지 않나? 나온다, 순서 바꾸기 아, 진짜 자리 바꾸기일까? 아니야, 아니야, 괜찮아, 해봐 자리 바꾸기 나오면 진짜 와, 미쳤다, 이거 지민아 나 완전 머리가 터졌다, 지금 도전 50대 예전에 아침에 하던 도전 천국 도전 천국 미안합니다 사실 우리 시절을 지배했던 저 노래 하나면 사실 노래방 끝났어 학교 인기장이 될 수 있는 최고의 분위기였다 감동이 미쳤어, 이거 바람가... 어떻게 하는 거야? 남준아, 가자 남준아, 가자 공인으로 가르쳐야 봉인을 부르기 포함된 매일 도전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